오늘 무슨 노래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슈퍼엠의 조픽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굉장히 군무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도 남자팀에는 자신이 있어서 첫번째 움직임은 손을 잡고 왼쪽을 잡고 5,6,7,8 5,6,7,8 5,6,7,8 5,6,7,8 5,6,7,8 5,6,7,8 5,6,7,8 양쪽 News 간춤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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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M 한국의 や peaks 쭉 보기 어때? 웃겨 보일지? 난 멋진 아무잖아. 딱딱딱딱딱 그런건데 오빠 딱딱딱딱딱해 너무 딱딱해 전생 기계였나봐 우선은 내가 추는 모습을 내가 지금 못봐서 지금은 짬이 안돼서 뭘 보지도 못해 진짜 맛있어 진짜 돈이 더 많아 이제 조금로 해서 오늘은 진짜 완벽하게 해볼게요 오늘 엠마보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신감은 없었어 이 춤은 잘 추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픽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에브리언 몇번이네 어떡해 내순 좀 욕심 좀 가지고 옆에서 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3호 하이츠 도